축하공연까지! 응! 저스트 블루 하겠습니다. 땡큐! 설마, 설마! 오우 예! 삐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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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해봐야하긴 한데 우승기 진짜? 전혀 공감하지 않고, 전혀 와잣지 않고 완전 킹바다 감사합니다 비과 비과 피가피카주 피가피카주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음 메시지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이동은 모를께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댄싱 피카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룰렛. 제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에 제가 좀... 갑자기 슬퍼지네? 아 슬퍼지지 말아야지. 슬퍼지지 말아야지 하는데 슬퍼지지 만들잖아, 세상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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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 블러러를 해야겠네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쇼카월드 방송됐다. 보러가야 돼? 핫. 핫.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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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왜 이렇게 덥지? 운동회사가 긍정적이게 되었나요? 저.. 원래 긍정적인 상대였기 때문에.. 맸쓴이? 아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 너무 덥다.. 아.. 위험한 말은? 어떤게요? 어떤게요? 근데.. 음.. 저도 그거 알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사실은 약간은.. 뭐랄까.. 연예인들이 물론 막..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건 진짜 잘못된 거지만 항상.. 항상 웃을 수 없다는 것은.. 그리고 굉장히 컨디션이 뭔가 안 좋고 좀 그런 자리가 엄청 힘들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해요. 물론 막 그것도 엄청 프로페셔널한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닛이 좀 뭐랄까.. 감정을 많이 쓰는 일이잖아.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으로서 이해하는 것 같아. 맸쓴이? 근데 또 그거긴 했어요. 영화.. 영화 막.. 제작 회에서였나? 뭐 그런 거.. 인터뷰할 때 이제.. 굉장히.. 무심해 보이게 막.. 막 이렇게 막.. 막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맸쓴이? 뭐 그 질문이 뭐였지? 응. 기억이 안 나네. 응.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날이 굉장히 뭐.. 힘들지 않았을까요? 응. 모르겠어. 뭐 잘 모르지만. 예쁜 거 처음 나왔을 땐 정말 예뻤는데. 저는 예쁘긴 지금도 예쁘다 생각해요. 응. 아.. 평소 행통이랑 같이 많이 써요? 응. 그래. 아.. 마약도 있어. 어.. 도파민이 상당히 부족한 삶을 살았겠다. 응. 아까 오해석 전.. 명분.. 깜짝 거예요.. 뱅..